아 김혜진님 오늘 교사 첫 출근 했습니다 직장인의 삶은 원래 이런가요? 칼투어 했는데도 의사님들 인턴 생활 어떻게 버티시나요? 히 화이팅! 저번주에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에 당직을 섰어요 당직 어떤 의미냐면은 출근을 오전 7시에 해요 당직을 하면은 퇴근을 몇 시에 할까요 여러분? 자 당직을 했어 그날 그러면은 퇴근을 인턴들은 다음날 퇴근을 몇 시에 할까요? 퇴근을 다음날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나는 어제 출근을 한 사람인데 오늘 오후 7, 6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간 거야 처음에 동기한테 그랬어 야 당직이면은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거야? 얘들이 형! 그렇게 형 정신을 못 차려요? 형! 형 언제까지 그렇게 공보이 같은 사람 살 거예요? 퇴근을 몇 시에 하니? 참나 형! 다음날 오후 6시에 퇴근을 해야죠 예?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느꼈지 아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아 그러면은 우리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근무했잖아 그 다음날은 쉬겠네? 어? 아니 봐봐 36시간을 근무를 했어 그럼 다음날은 무조건 쉬는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이 LG를 다니거나 당직을 서면 그 다음날은 휴가를 줘요 나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지 6시에 퇴근하고 다음날은 쉬는 거지? 했더니 동기가 뭐라 했냐? 와 진짜 형! 어디까지 형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중간소음 아니 봐봐 인간인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게 있잖아 친구야 동생아 이 후배의 세계야 화내지 말고 들어봐 아니 괜히 다음날 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 인턴은 그런 뭐랄까 그런 근로기준법을 너무 준수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일하는 거잖아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항상 최대를 지켜 최대 몇 시간이냐? 의료계는 주 80시간입니다 주 80시간인데 쉬는 시간은 빼야 돼 근데 쉬는 시간 있냐? 없어 근데 빼야 돼 다음날도 근무를 하죠 예를 들어 제 동기들 중에 지금 인턴 동기들 중에 월수금 당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월요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화요일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수요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서 목요일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금요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서 토요일 1시까지 해요 토요일에 1시에 퇴근을 합니다 출근은 보통 오전 7시부터 2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 반쯤에 출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꽈마다 다른데 보통 7시에 출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한 10분 정도까지 가면 됩니다 야간수당 같은 것도 안 주나요?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줍니다 난 너무 밖에서 일을 하고 왔잖아요 공중보건으로도 했고 요양병원 의사도 했고 하니까 희망에 찬 난 대접받고 이랬던 거지 근데 진정으로 대접받지 못한 인턴이라는 일을 하니까 지금 제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15일 2주로 했잖아요 2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뭐랄까 그만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뭔지 알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체험판이라는 게 있잖아 바람이 나라가 옛날에 레벨 20까지는 공짜였어요 20일부터는 되게 유료여가지고 바람이 나라 책 보면 뒤에 60분 30일 무료 이용권 있었어 그 다음에 게임을 구매해가지고 정액제로 근무했고 와우 같은 경우에도 앱 30인가? 까지가 무료였어 그 이후로는 유료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료 체험판까지 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결제는 지금 제 건강을 가지고 인턴을 결제를 하는 거죠 더 이상 결제를 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결제를 하게 돼 이쯤 되면은 끝내고 싶은데 아직 1년 중에 2주밖에 안 했다는 점 아직 월급도 안 들어왔습니다 PhD 존 SK 양님 인턴이 잘 시간도 부족한 뒤 스트리밍이라니 빠져서리 이제 저런 형님들이 있어요 감히 인턴 주제에 유튜브도 하고 라이브도 해? 야 정신 났네? 개꿀빠네? 이런 형님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자고 싶은데 이악 물고 하는 거예요 우리 PhD 존 SK 양님 양센세 양센세 화내지 마 화내지 말아줘 나도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게 생각나요 character 너는 모르겠지만 형님은요 랩 금내 주제를 기여 그 acho 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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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완